오늘 소개할 약초는 토복령입니다. 중국에서 토복령은 광역발개라고 불리는 식물을 기원으로 삽는데 반해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이 발개라는 식물이 자생하지 않아 청미래 덩굴의 뿌리를 토복령 대신 사용해 왔습니다. 즉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산 토복령은 광역발개라는 식물의 뿌리가 아닌 청미래 덩굴의 뿌리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청미래 덩굴을 망개라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토복령은 다른 말로 망개뿌리라고도 합니다. 토복령은 오래전부터 성병에 쓰였습니다. 즉 임질이나 매독에 사용되어 왔고 암종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요법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독성은 없지만 세균을 죽이는 작용으로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장복은 불가능하고 특히 녹차와는 같이 먹지 말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녹차의 성질도 차갑기 때문에 같이 섭취할 경우 몸의 기운이 빠진다는 걸 옛 조상들은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주목한 부분은 바로 수온 중독으로 인한 사지마비에 사용했는데 옛날에 임질이나 매독은 치료 방법이 없어 수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수온 중독 증상으로 인해 마비나 경련이 일어날 경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토복령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본다면 체내에 축적되는 다른 중금 속의 배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산 토복령은 썰린 단면이 붉은 게 있고 하얀색을 띠는 게 있는데 색이 붉은 것이 약성이 더 좋다고 보며 하얀 단면에 청미래 덩굴 뿌리는 유통이 거의 되질 않고 되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형성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